달이 태양과 일직선으로 놓이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계기일식은 과학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경이로운 이벤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8일 4분 반 동안 펼쳐지는 계기일식을 즐기기 위해 관찰 최적지로 꼽히는 도시에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는 7년 만에 우주쇼가 남의 일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천문학자 등이 계기일식을 소리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태양빛이 줄어들면 소리가 점점 중저음으로 바뀌면서 계기일식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태양빛이 줄어들면 조합의 일입니다. 태양빛이 줄어들면 소리도 있습니다. 태양빛이 줄어들면 새롭게 소리가 나이 낮은 소리가 높은 소리가 높은 소리가 높은 소리가 높은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양빛이 줄어들면 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태양빛이 줄어들면 자기 전달이 무 الاضحاцию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경이 가능하지가능을 하는 것을 맞이 맞이합니다. 재단 측은 이 장치를 계기일식 행사장에 배치하고 인터넷과 전화 생중계도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특별한 우주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